1. 신랑의 돈이 없는 사람 신랑의 돈이 없는 사람 신랑의 돈이 없는 사람 신랑이 사실은 돈복이 없는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 배짱도 있고 배포도 있고 머리가 비상해 무엇보다 영업으로 따지면 참 잘해 사람을 들었다 놨다를 잘한다는 얘기야 그렇지 않아요? 신랑 말 잘하거든 왜 우리 기주가 융통성이 없지 신랑은 사실은 그런 부분에선 융통성이 많고 그리고 인맥도 많고 사람들이 다 좋아하라 신랑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사람은 사업을 안 할 수는 없겠다 늘 항상 우두머리 기질을 갖고 있어서 앞장을 서야 돼 남의 회사를 가도 자기 회사처럼 해야 되는 승들이야 어째됐던 이 사람은 본인이 앞장을 서서 하는 일을 시간이 얼마가 흘러도 꽤 차고 해야 되는 승질이고 그리고 또 이번 일도 사실은 본인이 지금 계획을 세웠다지만 옆에서 밀었을 거야 이렇게 해봐야 되지 않을까 저래 저래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고 내가 도와줄게 뭐 해줄게 하고 자꾸 끌어당기는 거거든 시기는 왔다고 봐 근데 한 가지 조금 급해 조금 급하다 왜냐면은 이 사람이 내년 내후년이 분명히 또 새로운 사업이 열리고 다시 한번 또 재개를 하고 또 일어나야 되고 일으켜야 되고 하는 거는 있어 올해까지 이 사람은 직장운이거든 그래서 만약에 준비를 한다 그러면은 너무 급하게 서둘러서 준비하지 마시고 웬만하면 초반보단 후반이 낫다고 후반전에 가가지고 차라리 그렇게 열어보는 게 어떠냐고 제의는 한번 해봐 그리고 한 가지 또 같이 일을 한다고 했는데 한 공간에 붙어서 하는 일은 사실은 안 했으면 좋겠고 두 부부가 서로 얘기는 잘 통하고 왜냐면은 신랑이 워낙에 말하는 걸 좋아하고 자랑하는 거 좋아하고 그렇지 않아요? 그래서 서로 대화는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한 자리에 앉아서 일을 했을 때는 사실 조금 속이 터져 둘 다 성격이 서로 스타일이 안 맞잖아 그건 있어요 왜냐면 우리 엄마는 우리 기준은 말 그대로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이 나야 되는 성질이라 오늘 이게 들어와야 되면 들어와야 돼 안 들어오면 미치고 힘들어 그렇지 않아요? 그렇죠 근데 신랑은 그럴 수도 있지 그럴 때도 있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서로 그래서 사는 거야 달라서 네 그렇기 때문에 둘이는 그렇게 일은 좀 그렇게 갈라서 하는 게 좋겠다 싶어 네네 그리고 웬만하면 신랑이 다른 사람들하고 도모해서 하는 게 더 낫겠지 내 와이프 끌어당기는 것보다는 보니 이 운은 열려 있어서 뭐라도 잠깐 초반에는 도울 일은 있겠지만 그렇게 길게 갈 것 같진 않수 아 네 네 그리고 따님은 그래서 몇 살인데 저희 딸은 020618이요 양력으로 020618 그러면은 말 뛰네요 네 맞아요 벌써 23살이 됐네 네 네 우리 애기가 근데 우리 이모생이 딸은 조금 헷갈린다 음 남자한테 관심은 있수 아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좀 헷갈려 어 그래 얘는 시집이 중요하진 않겠네 음 지가 어 시집 가고 결혼하고 뭐 가정 이루고 이런 게 이 아이한테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네 뭐 그거는 급하게 갈 일은 없을 것 같아 음 음 제가 로맨틱한 스타일이긴 한데 네 어 자존심이 남자 못지 않은 자존심이 있고 음 그리고 음 왜 눈물많은 신경질적인 아이라고 해야 될지 좀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어 네 뭘 가르쳤을까요 예술 쪽으로 가면 더 좋았을 텐데 아 지금 졸업하고 올해 졸업하고 유학 교육과 나왔거든요 응 유치원 선생님 응 잘 갔네요 잘 갔어요 응 잘 갔어 그쪽으로 해가지고 이 아이도 그래도 그 나중에 가면은 얘가 원장도 할 수 있어 좀 그런 식으로 좀 키워주면 더 좋은 아이이기는 해요 밑에 있을 때는 어려워도 그리고 또 얘도 말했듯이 여자이지만 남자 승제를 갖고 태어났고 남자 성품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응 엄마는 사실 은근히 소심한 게 있어 많이 있겠네요 도전하고 막 하는 게 좀 어려운 사람이고 네 맞아요 내 환경을 바꾸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생각이 많아야 돼 엄마는 근데 아빠하고 야하는 그런 게 없어 응 도전정신이라고 해야 되지 뭐 그리고 또 일을 저지르는다고 그러잖아 신랑이 일 잘 저지르거든 네 그러니까 이 애기도 좀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리고 또 쾌활하고 어찌 보면은 응 근데 공감 능력이 되게 좋은 친구라서 내가 유학 교육이 맞다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이 친구가 또 사람 마음을 잘 들었다 놨다 잘 해 그래요 이 친구는 크게 걱정할 게 없어 그래요 근데 이제 시집은 너무 일찍 보내지만 이런 아이들일수록 일찍 결혼을 하면은 사실은 두 번 세 번 갈 수도 있고 또 신랑을 제대로 못 만날 수가 있어서 좀 신중히 가라고 해야 돼 그것만 단돌이 하면 괜찮겠어 그래요 지금 만나는 친구가 있는 거 같던데 만나야지 그냥 만나는 거지 굳이 뭐 그 사람하고 뭐 결혼이든 뭐든 좀 진지하게 나가는 건 사실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때 돼서 그 애를 만약에 혹시나 이 애가 결혼 얘기 결자가 나오게 되고 사실 그렇게 크게 관심 없어 보이거든 헤매가 봤을 때는 그냥 만나는 거지 네 근데 혹시나 말도 안 되게 둘이 뭐 결혼하네 만약에 이런 말이 혹시나 오가게 되면은 그때는 궁합보러 오셔 아 네 알겠지 네 얘는 좀 잘 보고 보내야 돼 아 네 저희 남편 그 사업하면 잘 될까요? 잘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 무조건 해 아 하고 근데 하는데 어떻게 좀 괜찮을까 싶어 괜찮기를 빌어야지 그렇지 한 번은 사실은 이 사람이 대포가 있고 보장이 있어서 너무 크게 키우다가 사실 그 전에 힘들어진 거야 네 급하다고 얘기하잖아 급한 것만 아니면 괜찮을 것 같아 그래요 어 조금만 천천히 왜냐면 너 그 신랑이 네 승질이 급해 어? 그리고 빠르게 빠르게 일처리를 기가 막히게 잘해 근데 그 빠른 성미 때문에 자꾸 실수를 한 번씩 하는 것 때문에 본인한테 마이너스가 된대 음 그것만 잘하면 될 것 같소 알겠어 알겠죠 워워 잘 시켜줘 본인이 네 워워 잘 시켜줘야지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이 새로 사업을 한다고 하면 다 운때를 열고 시작까지 그냥 하진 않잖아 음 그렇죠 음 잘했어요 잘 여쭤보러 오셨어 근데 조금 천천히 준비해서 네 뭐 내년 내후년은 사업은 있으니까 지금부터 발동이 걸리는 건데 네 좋은 운일 때도 사업을 해도 불안함이 있는데 네 지금 사실 운수가 그렇게 막 되기라다 말하기가 좀 묘한데 시작을 한다니까 그러니 시기가 적절해야겠죠 네 네 네 그러니까 좀 운을 조금 새로 또 받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도 나오시겠지 이러니까 그치? 알겠죠? 알겠습니다 나가셔서 밖에 계실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네 네